음악 음악 일단 3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추억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함께 만날 친구들이기 때문에 연락하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저는 면허를 바로 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 언니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곧 발매를 하는데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국 앨범도 곧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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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